제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크리스찬 마타라고 하고요 이 교회의 집사고요 또 찬양 사역자 리더입니다 이 분은 디커네스 로즈인데요 집사고요 또 찬양 사역자 리더십니다 지금 여기와 함께 앉아있는데요 제가 이제 제 아내에 대해서 약간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아내로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좋은 말씀을 들었고요 예언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제 회사 줌이라는 곳에서 항상 떠나고 싶었습니다 밖에서 보이는 것은 항상 그 안에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밖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꽃이 처음에도 땅 아래에서 시작을 하고 꽃으로 피워서 예쁘게 피기 전까지는 땅 아래에서 어떠한 일이 먼저 벌어진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기 전까지 어떤 문을 주님이 열어주셔야 했습니다 그 문이 열어지기 전에 제 아내가 바른 선택을 해주었는데요 영화를 보면요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야 되는데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눌러야 됩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그 버튼이 동시에 한 번에 두 개가 같이 열려야만 푸시해야만 열린다는 거죠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2년 전에 우리가 성격이 둘 다 강해갖고요 항상 부딪혔습니다 우리 아내가요 근데 그동안에 좋은 선택을 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이제 문들이 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가 많이 많이 성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마음이 겉으로도 이렇게 드러나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른 선택으로 인해서 내 아내를 이렇게 바른 아내를 주님이 주신 것에 그것에 정말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싱글 분들 있죠 로즈 마타고요 제가 집사고요 월십 리더고요 그 다음에 제 남편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이 처음에는요 결혼한다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의심도 많이 했고요 떠나고 싶은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제가 막 너무 힘들었는데 파스터 유진이 사모님이 와서 걱정하지 마라 너만 잘하면 나중에 남편이 너에게 사랑을 줄 것이다 그냥 기다려라 했습니다 사모님이 이제 인도를 해주시면서 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말고 이제 주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남편의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쫓았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남편을 통해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겉에서 볼 때는 되게 단단하고 강박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머시멜로우같이 보들보들합니다 저는요 그렇게 성격이 고분고분하거나 나이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잘 못할 때도 저의 남편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바른 선택을 해나가면서 바로 잘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님들의 인도와 제 남편의 사랑이 없었다면 제가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닮은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요 금요일날 제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그 직장이 첫 번째 마지막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자라나면서 저의 엄마도 회사에서 일하시는 것을 자주 봤어요 제 엄마가요 열심히 일은 하셨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많이 우는 걸 봤습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회사나 그런 회사에서 나는 일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밖에서 저를 보고 있습니다 디켄 크리스찬은 줌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큰 회사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 너는 스트레스 자체를 받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가고 싶은 그 한 곳을 뽑아서 그곳에 가서 4년 동안 일을 해야 된다면 4년 동안 거기서 받은 은혜와 축복은 아주 컸지만 그만큼의 시험은 정말 더 컸습니다 오늘 중요한 요점은요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에서 말씀드립니다 돈에 대한 중요성이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내 마음대로 내가 그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얻지 못하고 그 과정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마지막 제가 말씀드린 것에 연결이 되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기 31장 40절에서 41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부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으니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바꿨나이다 이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과 레아와 라헬과 또 라반 삼촌이 있습니다 라반은 삼촌인데요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금 속이는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라반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 눈에는 그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다 목사님이 걱정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확실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눈에 여겨보고 있었어요 유스패터 제이슨과 패스터 스티브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가르쳤습니다 레아는요 그냥 원하지 않는 그 이상으로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여러분이 뭘 싫어하면 그냥 포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9.9%의 미국 사람들은요 그냥 보통 평범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빌게잇이나 제프같이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 위에서 경제적인 아주 불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자기가 싫은 것을 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볼 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 같아요 정말 정말 그렇게 부자가 되기 전까지는 정말 싫은 것을 어려움을 통과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야곱은 이제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라벤이 레아를 줍니다 라헬을 갖는다고 7년을 일했는데 레아를 받고 말아요 저는요 그때 당시에 목사님을 봤을 때 라반 같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이 말씀을 보면요 10번이나 바꿨다고 속였다고 했습니다 품값이죠 품값이란 우리한테 적용했을 때 그게 어떤 내가 원하는 것 예측하는 것 어떤 상황 어쩔 때는 목사님이 와서 그래 이제는 이 일 말고 다른 것을 한번 찾아보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너무 좋아하면서 이 회사를 떠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여자들은요 남자들이 눈에 봤을 때 아주 아름답죠 그리고 남자한테 자기 마음을 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 뒤에서 바람을 피거나 폭력적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더 큽니다 제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제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해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었어요 저도요 한 5번에서 10번은 목사님이 그렇게 조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정말 내가 회사를 바꿀 때가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 조언을 주셨을 때도 다른 회사가 고용을 안 했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믿게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게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번이나 저한테 그래 한번 회사를 딴 데 한번 가봐라 라고 해놓고 결국에는 와서 아니야 너는 가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는 건 어떤 제가 기분을 받았냐면요 제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저를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마음이 너무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천천히 천천히 제 태도나 안 좋은 그런 태도가 패스터 스티브한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왜 또 이런 말을 하시죠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런 시험은 내가 그래도 계속 통과를 했어야 됐고요 그 외에 다른 시험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상황은요 그 한 관점으로 본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것을 인내도 해야 됐고요 내가 너무 싫어하는 것에 감사도 했어야 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인데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야간 보석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다 어떤 결말을 원하는 게 있어요 저희들 마음대로 그리고 하나님 오케이 고해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는 하지만 내 행동이 보인다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있었습니다 신약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 제 마음엔 무엇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줌에서 일했었고요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제가 이제 주식을 받기 시작합니다 약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주식이 있다면 그리고 그 회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주식을 내놓는다면 그게 그 사람한테는요 그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그 회사의 만약에 회장인데 이 주식을 이제 시작하는 회사라면 이제 리탈도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줌의 회장이 그 회사가 이제 주식을 내놓았을 때 그 년도에 빌리어네 엉망장자가 됐습니다 그걸 알면서 저는 그 회사를 떠나고 싶었어요 이런 회사가 얼마나 싫었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싫어했는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주식이 이제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근데 목사님이 얼굴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니네 회사가 주식 있는 회사야 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가서 빨리 주식을 다 사 라고 했어요 모든 살 수 있는 건 다 사 라고 말씀했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위해서 정말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생각했을 땐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고요 저희 엄마가 이런 회사에서 일했고 돈을 많이 버셨다 그랬죠 아주아주 부자는 아니셨지만 그래도 꽤 돈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은 항상 부자였기 때문에 그 부자라고 해서 행복하진 않습니다 그걸 알았어요 모세도 똑같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의 궁궐에서 함께 자랐죠 모세가 정말 정말 버르장머리 없게도 자랐을 것입니다 왕자로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공급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버르장머리 없이 자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쓴다면 또 그것이 잘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말입니다 우리 엄마는요 이런 돈의 부분에서 아주 후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제 엄마가 돈을 많이 버셨지만 옷을 벗어서 줘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렇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저도요 그런 마음을 함께 갖고 이 교회를 왔고요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써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내가 돈이 많으면 많은 유익이 있겠지만 또 동시에 주님이 목적을 갖고 주십니다 후한 마음에 대해서 많이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큰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른 마음에서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명이 다 천불이 있습니다 근데 한 명도 가난하고 또 한 명도 가난해요 그리고 다 갖고 있는 변수 같은 게 똑같아요 한 A라는 사람은 나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악한 마음으로 주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당연히 교회에서 받고 하나님이 그것을 쓰긴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것이 깨끗한 그릇으로 쓰이길 원합니까 깨끗하지 않은 그릇으로 쓰이길 원합니까 열한기상 열한기 하에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왕 중에는 다섯 명이 제 머리에 들어오지만 대부분의 왕들이 청구를 가지 못했습니다 요시아, 다윗, 다윗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 좋은 선택을 했던 왕입니다 솔로몬과 히스기아는 처음에는 잘하다가 끝에서 타락을 합니다 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은 깨끗한 그릇으로 쓸 수 있고요 끝에도 좋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긴 받아도 그것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사울도요 하나님이 계속 쓰셨어요 많은 전쟁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울 자신을 위한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종인, 내 다윗을 위해서 내 언약을 지키리라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하나님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사울의 마음을 갖고 돈을 아무리 드려도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드린다면 시간이 조금 걸려도 주님이 받으십니다 바른 마음으로 어퍼링을 준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왕으로 됐을 때 성전을 짓기로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제일 큰 어퍼링을 드린 분입니다 천 마리의 가축을 번 어퍼링으로 드립니다 그게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주님이 받으셨다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꿈의 솔로몬한테 오신 거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나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 상황에서 나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그때입니다 만약에 12시가 돼야 되는데 11시 59분에 땅을 디귿디귿 구르면서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바벨론도 하나님이 70년 후에 오겠다고 하셨지 그 전엔 아무리 물어봐도 내가 그 전엔 너희를 구출하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떠나고 싶은 상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이만큼 돈을 드리면 그래도 이 상황에서 내가 나오게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줘야 되는 상황이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냥 그 마음으로 드렸지 그냥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요 제가 바른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천국에 어떤 세이빙에 어카운트에 넣어놓으셨어요 은행에 넣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딱 됐을 때 네가 바른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내가 차곡차곡 모아놓은 은행 뱅크에서 하늘에서 문을 열어서 너를 이제 문을 열어서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바른 마음으로 아니고 악한 마음으로 드렸다면 천국에서 내가 세이빙스 어카트 은행이 있는데 제 계좌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숫자를 사용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상황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5천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쳐요 근데 이 포인트가 만약에 여러분이 자의에 죽는 게 포인트고 여러분이 기도와 성경을 읽는 것이 포인트를 쌓는 것이라면요 근데 계속해서 바르지 않은 마음으로 어퍼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자의도 죽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나 보이게 목사님에게 불숭정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아무리 드려도 그게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돈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공중에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천국의 세이빙스 어카운트의 문을 열었어요 근데 5천 포인트가 아니라 12포인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끝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죠 목사님이 말했죠 왼쪽 오른쪽에서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딱 만났을 때 5천 포인트가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계속 광해를 돌게 됩니다 여우수와와 갈렙처럼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일도 더 맞지 않았는데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요 목사님이 드리는 인도를 받으세요 제 아버지가 제 교회로 인도해 주셨는데요 제가 크리스찬이었지만 교회도 가지 않았고 제가 행동이 크리스찬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바로 저를 지도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깨닫는 것은요 하나하나 주는 조언이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시는 교회에서 아니면 제가 직장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조언을 주시는 것이나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 하고 여기서는 이거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라 여러분이요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의 여러분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건 안 좋아하건 이건 정말 연결성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약에서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네가 좋아할 때 좋을 때만 따르라 하지 않았어요 네가 정말 정말 싫어도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냥 따라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무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어요 너가 어려우냐 그럼 나를 따르라 이게 너무 싫어 그럼 나를 따르라 이것을 좋아하느냐 그럼 나를 따르라 그 과정 안에서 또한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목사님이요 목사님이요 조언을 많이 주셨는데요 주실 때마다 다 싫었어요 내가 노트를 전화에 많이 넣었는데요 목사님이 가끔 조언을 주시면 제 생각은 이렇게요 이게 무슨 조언이야 억지로라도요 저는 제 전화를 꺼내서 이해하지 못하지만 써내려갑니다 유스패스터 제이슨한테 몇 번 말씀을 했는데 나에 대해서 제가 알아낸 게 있어요 저는요 어떤 성격이냐면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걸 좀 반항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관점에 대해서 던진 다음에 내 아이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확실하게 알게요 당신이 나한테 하라는 거 하기 싫지만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그것을 알고 난 후에 어떤 말씀 조언을 주면 내 입을 다물어 하겠다라고 했어요 제가 조언을 받으면 그게 싫어서 말을 말대꾸를 하고 싶지만 제가 제 의지를 사용해서 제 입을 닫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그게 정상적인 것인가 봐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도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건 뭐가 같냐면 누가 담배를 내 눈에 갖다 줘도 내가 받지 않으면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조언을 주면 정신적으로는 안 받고 싶어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다음 날은 제 마음이 더 보들보들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폰이 있죠 전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마음이 또 보들보들해졌을 때 해야겠다라고 또 마음을 먹습니다 어떤 주인이 가서 너희들 일해라 라고 주인이 말합니다 그리고 한 명은 당연히 가서 일해야죠 라고 합니다 근데 네 시간 후에 집에서 나가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근데 두 번째 아들은요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러면서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땅을 파기가 너무 힘들어요 돌도 많습니다 그리고 걸어다니면요 벌레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언을 주는 사람한테 그렇게 자꾸 반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다시 집에 가서 근데 그 두 번째 아들은 결국에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난 가서 해야 돼 순정해야 돼 내 주인이 나한테 이렇게 조언을 줬다는 나를 믿지 않는가 그러면 그 조언을 존중하고 내가 가서 행해야겠다 그 다음 레벨은요 하는 것 외에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 thank you Rob son answered no I won't go but later he changed his mind and went anyway then the father told the son the other son you go and he said yes sir but he never went which one of the two obeyed his father they replied the first the one who said no I'm not going to go but then he ended up doing and if we go back to James if you say you have faith show it by your actions 야구부서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보이라 그랬는데 the son who said he didn't want to do it but then did it showed an action 처음에 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나중에 가서 했잖아요 그것은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when you're given an instruction by pastors if you don't follow through you're not showing an action 목사님이 이렇게 할래 했는데 하지 않으면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고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think about it this way when you repent repentance is not just going on your knees and crying that's a sign of repentance 회개는요 그냥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우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but the action of repentance which actually counts 근데 회개에 했던 맞는 행동이 보여야 회개가 보이는 것이에요 is not going back to that same that same dog poo 똥 싼 똥 싼 똥 싼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내가 또 똑같은 죄를 치면 안 됩니다 so another point I want to talk about is while you're in a place that you really hate it's inevitable that you're going to be a little miserable 여러분이요 싫어하는 어떤 상황에 누워졌잖아요 근데 그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지나가야 돼요 근데요 빛이 어둠을 이기잖아요 근데 내가 우울하고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옛날에 전화로 정말 많은 조언을 주셨어요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제 점심을 먹을 때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이제 점심을 먹고 난 후에 막 걸었어요 그러면서 입으로 계속 감사 난 이렇게 감사 난 저것도 감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는 감사했는데 그 후에 약한 그거 감사함이 또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전에 제일 심각한 정말 제일 심한 정신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제일 힘든 상황이었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누웠는데요 제가 죽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까 내가 감사한다고 입으로는 하지만 행동은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이제 조언으로 주신 게 매일매일 감사한 것을 열 가지씩 적어라 제가 말씀했을 때 저는 바보 그 조언이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내가 전화에 노트를 적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자기 전이나 시간을 내서 제가 감사한 것에 대해서 적기 시작했어요 내가 적는다는 것은 그 조언을 따르는 행동을 행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기억했 것은 몇 년 동안 제가 싫어했지만 그래도 그 조언을 다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언을 들었을 때 일이 잘 풀렸다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김용태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요 이브가 타락한 것은 뱀이 한 번이 온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만 왔다 그 전에 정말 많이 와서 이브가 이제는 의심하지 않도록 친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브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마음을 놓았을 때 마지막에 공격으로 타락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계속 계속 내가 유지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을 성경 읽는 생활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하다가 시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똑바로 공부하지 않아서 작은 시험에 다 떨어지면 나중에 큰 시험을 봤을 때 거기서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조그만 조그만 시험을 다 통과했을 때 마지막에 큰 시험이 왔을 때 내가 내 행동과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조언을 저에게 주셨을 때 이길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큰 시험이 왔을 때 정말 어려웠지만 내 안에 있는 큰 악한 영이 나가기 시작하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게 드러났을 때 빨리 악한 영을 이것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내가 조언을 따라갔을 때 그리고 내가 고마운 것을 매일매일 써가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실 거예요 예수님이 빵과 물고기를 갖고 계셨을 때 두 번 다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많은 음식이 더 불려서 주님이 크게 역사하셨어요 돈은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돈은요 첫 번째 예지만 이것이 상황일 수도 있고요 다른 부분에서 이게 적용이 되고요 많은 것들이 불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아내 사이의 그 관계도 아주 좋게 변할 수가 있고요 근데 감사를 드려야 모든 상황이나 어떤 관계가 전부 다 회복이 됩니다 내가 이제 감사를 드리는 것은 뿌리가 돼서 이제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조언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조언을 따라가면서 감사했을 때 아 1년 전 일입니다 제가 1년 안에 승진을 했어요 그 다음 새로운 보스가 옵니다 그리고 내가 전화를 많이 돌렸어야 됩니다 이런 큰 회사 일하는 것도 싫지만 내가 전화를 손님한테 다 돌려갖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제 보스는요 저와 성격이 비슷해요 정말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너무나 섬세합니다 항상 조그만 것까지 다 픽해갖고 저한테 잔소리합니다 항상 의심합니다 그 보스 아래서 작년 1년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내가 근데 감사를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의 한순간의 일이에요 제 매니저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안 좋은 말을 남자들에게 하고 정말 성적인 물러난 말을 여자들한테 합니다 제가 일하는 디파트먼트예요 10명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승진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포기하고 막 회사를 나가기 시작해요 제 팀 안에 다섯 명이 나갔습니다 내가 이제 하루는요 거진 일이 끝나갔는데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메시지를 해서 너 이런 이런 방으로 좀 와서 나 좀 보자 근데 제가 매일매일 전화를 걸어야 되는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에 당면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계속 감사함에 살면서 제 보스가 어떤 것을 조사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여자들한테 하는 말이 있죠 단어 그러면서 세 명이 더 나갔습니다 두 명은 나가고요 한 명은 해고가 됩니다 제 팀에 제 보스랑 또 어떤 사람과 저밖에 없어요 오픈 스페이스에 20명 정도 앉을 수 있는데요 내가 줌을 곧 떠나겠다고 생각하기 전입니다 이때가 제가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 보스가요 이제 해고는 당하지 않는데 다른 디파트먼트로 자리를 회사에서 바꿔줍니다 그때가 2020년 1월입니다 그리고 저와 제 어떤 사람 두 명만 남아요 어떤 사람이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또 한 명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이제 회사를 잠시 나가요 저와 어떤 사람 두 명만 남습니다 이제 이거는 진짜 믿을 수 없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간단한 조언만 또 알았을 뿐인데 봐봐 결과를 놀랍지 않니 라고 아내한테 말했어요 6개월 전에 이제 주식을 얻기 전에 회사가 어쨌든 간에 1월 1일 새로운 보스가 옵니다 새 매니저인데요 성격이 아주 좋아요 근데 갑자기 3월 달에 나한테 못 대기고 옵니다 그 전에 있던 보스보다 매니저보다 더 안 좋아요 성격이 이제 오늘 네가 채워야 되는 숫자를 손님들한테 전화를 다 돌리지 못하면 너는 해고당한다 근데 그 전에 보스는요 저를 괴롭혔지만 저를 해고한다고는 안 했어요 이거 안 좋은데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서 시작할 때쯤에는 작은 가게만 문을 닫았는데요 줌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다 전화를 돌려서 회사 오는 게 불편하면 집에서 그냥 일해라 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오피스를 가져 큰 문제라고 생각 안 했어요 제가 월요일날 이제 옵니다 회사에 내가 월요일 8시에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랩탑을 열고서 내가 이제 밥 뭘 먹고 있었는데 내가 메시지를 보고 패스트한테 메시지를 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집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그 보스한테 어 이제 가서 일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할게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상황이 점점 점점 좋아지는데 두 배에서 네 배 네 배에서 여덟 배 엑스페넨처라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라프인데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한순간에 확 올라가는 그라프예요 이게 갑자기 넘버가 조금씩 조금씩 가다가 한 번에 확확 올라갑니다 100 곱하기 100은 천 곱하기 천보다 적습니다 제가 모든 것에 감사했을 때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제 회사의 주식이요 60% 이상이 갑자기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몇 주 안에 그래서 제가 또 거기다가 난 집에서 편하게 일합니다 근데 제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보스가 저를 막 괴롭히기 시작해요 근데 다른 게 이제는 드러납니다 내가 정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네가 지금 축복이 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바로 이제 지금 곧 오는데 안 오지 않는다 내가 3월에 집에서 일을 했고요 네가 저분의 보스랑 일하면서 어려웠고 HR로 가야 했지만 시간이 힘들고 네가 어려운 건 상관없다 오늘 채워야 되는 숫자를 다 채워라 라고 했어요 정말 이거 안 좋은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목사님이요 네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하려나 봐 하나님이 근데 너는 그래도 끝까지 가야 한다 그리고 25일날 이제 저를 회사에서 내보내기로 합니다 회사가 내보내는 게 아니라 25일까지 네가 숫자를 채우지 못하면 두 가지 옵션이 있다 첫 번째 옵션은 3월 25일까지 네가 그 숫자를 채우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그 대신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너에게 돈을 주어서 내보내겠다 세브란스라는 것은요 여러분한테 돈을 주고 해고시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요 평화 조약을 맺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전쟁을 나가지만 그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전쟁을 해도 좋게 끝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요 좋게 끝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돈을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어 됐어 좋아 주님이 뭔가를 하시는 것 같아 3월 1일부터 25일까지 제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시기였어요 4년 동안 내가 받았던 훈련이 그 한순간이 큰 시험을 받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악한 영이 또 정신적으로 얼마나 공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거짓냐 제가 회사를 먼저 나올 뻔했어요 해고당하기 전에 정말 정말 힘들었습니다 3월 20일 정도 됐을 때 제가 정신적으로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난 됐어 이제 끝난 것 같아 이제 해고당하면 당하는 거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제 마음에서 놓았습니다 3월 25일이 월요일인데요 그 전 금요일 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하게 왔어요 24일 날 어 집에 있어라 절대 회사 오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강하게 어떤 규칙을 넣는데요 집에 있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은 상업은 다 돌아가야 되는데 오피스를 못 가면 어떻게 사람을 봅니까 근데 줌 우리 회사에는요 그거를 가능케 할 수 있어요 줌이라는 회사는요 비디오 컨퍼런스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줌이 넘버 원이 됐습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 회사의 주식이 2주 안에 이제 더블이 됩니다 내가 생진하기 전에 제가 이제 전화를 거는 직업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손님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질문을 합니다 채링도 하고요 전화도 해요 손님들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근데 줌 회사에서 봤을 때 이게 값어치 있는 거라고 행을 하면 그럼 제가 이것을 회사에다가 제시를 하고 그 회사가 그것에 대해서 다룹니다 3년 동안 그런 일을 했고요 3년 후에 제가 팀 리더가 됩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잘했었는데 전화를 걸어서 정말 정말 잘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것이냐 지금은 꼴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저보다 당연히 요셉이 정말 힘든 상황을 지났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둘 다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싫어했을 만한 그 상황을 이겨냈어야 됐어요 그가 그 시험을 통과하려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감사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함을 놓아야 되고요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총리가 됩니다 애굽에서 그때 당시 애굽이란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강한 자라는 거예요 미국에 있다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한 사람입니다 정말 얼마나 심각하게 강한 능력입니까 저도 그것을 요셉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바닥에 있는 것 같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나 보다 내가 해고를 거짓 당하기 전에 어떤 메시지가 와요 코로나 바이러스 온다는 그 메시지인데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줌 회사에 몰립니다 근데 너무 손님이 많아갖고 회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한 80명 정도 전화를 받는 사람한테 세계 전체에 우리는 지금 새로운 사람을 받지 않고 지금 벌써 갖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답에 대해서 그것을 채워주려고 한다 제가 이제 많은 매니절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가 혼자 제가 유일하게 그런 질문을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80명의 사람을 다 훈련시키는 사람으로 저를 등급을 시킵니다 제 마음에는 또 새로 시작한다는 기분 때문에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사람들을 돕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요 내가 그것을 첫 번째 일로 뒀습니다 전화 거는 거에서는 걱정하지 마 너는 지금 사람 훈련하고 있잖아 근데 갑자기 또 나쁘게 대하기 시작했어 저를 너 왜 전화 걸지 않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너는 할 책임이 있어 너는 사람도 훈련시키지만 전화도 다 걸어서 숫자를 채워야 돼 제가 첫 2주 정도는요 훈련하느라고 미팅을 엄청 했어요 그 훈련 후에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계속 메시지를 던집니다 저한테 회사에서 나한테 숫자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 전화를 거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 괜찮아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갑자기 저한테 다른 태도를 보였을 때 제가 화가 났습니다 회사한테 제가 불만을 통해서 생각을 했어요 나한테 당신들을 믿으라며 그리고 사람만 훈련시키면 된다며 그리고 회사 사람들 다 훈련을 내가 시켰는데 이게 뭐야 그리고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제 나보고 전화를 다 걸어서 숫자를 채우라니 그리고 두 옵션을 저한테 제시합니다 25일날 크게 코로나 바이러스 소동이 일어나면서 그런 일들을 무산이 됐어요 그리고 2, 3주 후에 다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요 네가 지금 숫자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5월 1일까지 해놔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5월 1일까지 못하면 두 가지 옵션을 주겠다 돈을 받고 나가든지 돈을 받고 나가든지 계속 6주를 더 일하든지 근데 6주 후에도 그래도 숫자를 채우지 못하면 그때는 해고를 당한데 돈을 받지 못하고 나가게 된다 처음에 제가 마음에서 놓았을 때 주님이 그때 나를 승진시켰잖아요 목사님이 끝까지 가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가라 포기하지 말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셨고요 줌이라는 곳에서 학교 다니는 것처럼 4년을 지냈어요 그게 회사라고 치면 내가 1월 달에 졸업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정신적인 공격에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두 번째 은혜를 또 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데드라인을 또 줍니다 저는요 열심히 일해서 그 일을 해내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 문제는요 다른 사람의 나를 어떻게 보지 잘 봐야 될 텐데 이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가 숫자를 채우지 못하고 팔 거를 팔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람들 눈에 안 좋게 보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롱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음에 해서 들어갔을 땐 정말 잘하고 1등이었는데 지금은 못하는데 어떠냐 너 창피하냐 하나님이 두 번째 시험을 줬을 때 하나님이 어 그래도 너가 감사할 거냐 네가 끝까지 있을 거냐라는 시험인 걸 알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했지만 내 자신을 혹독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혹독하게 내 자신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인스타카드라라 해라라는 목사님이 조언을 줍니다 그리고 회사한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당신들은 나를 써먹었지 써먹고 나를 그렇게 열심히 일을 시켜놨는데 내가 회사에서 일할 시간에 나는 그렇다면 인스타카드를 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저한테도 참 다른 어떤 새로운 상황이었어요 저의 인도는요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거고요 내가 회사 일을 조금씩 하고 그 다음 제 아내와 인스타카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제 아내와의 부부관계가 정말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이 막 싸우면요 테스트하고 그러면서 방으로 확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인스타카드를 같이 하면요 그게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둘 다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인스타카드를 하다가도 코스코에서 싸우면요 금방 풀어야 돼요 왜냐면 그 플럼을 사다가도 싸워도 빨리빨리 그걸 계산하고 빨리 가야 하고 들리버리 해야 합니다 그 후에 또 여섯 번을 더 들리버리 해야 돼요 이게 빨리빨리 해야 되고 일이기 때문에 싸울 시간이 없어요 싸우도요 빨리 화해를 하지 않으면요 내가 제대로 쇼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억지로라도 우리가 배운 것이 뭐냐면요 싸워도 빨리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그 후에 또 밥을 같이 사 먹기도 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농담을 가끔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싸웠나 오늘 싸워야 되지 않나 우리 맨날 싸웠잖아 라는 농담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스타카드를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신 게 빨리 마음에서 놓고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줌에서도 계속 흐르면서 흐르는 대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평화가 주어졌고요 너무나 많은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북마을 글을 하나씩 픽해갖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자라고 한 적 있죠 오수국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전교회의 어떤 그 상황에서 어떤 북마의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 보지 않고 뽑는 것이었어요 디모데의 전서 1장 7절 하나님은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또 능력과 평화가 왔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바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았고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끝에까지 평안으로 갔습니다 제가 이제 돈을 받고 떠나는 날 어떤 돈을 이만큼 가져가라 했는데 회사에서 그런데 목사님이 더 달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더 달라고 하라는 게 조금 창피했습니다 내가 정말 슬픈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슬퍼 보이고 어려워 보이게 비디오로 그것도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슬퍼 보이고 더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혼자 생각을 했어요 내가 눈에다가 물도 막 바르고 이렇게 하면 될까 그리고 인스타 카드를 그 다음에 했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메시지를 합니다 그냥 이메일을 해라 제가 이제 줌의 회사에다가 내 아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내 직장을 잃었습니다 난 집값도 내야 되고 난 가족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될지 몰랐습니다 당신들이 주는 그 돈으로는 저저히 살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달래라는 돈 액수가 있었는데 그만큼을 제시했어요 안 그러면 나는 망하고 만다 금방 써버린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줬습니다 돈을 달래라는 달을 줬어요 금요일이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그때 마지막 받았던 그 미팅이 있었던 그 미팅이 정말 제일 좋았던 미팅 같아요 저게 좋으면서도 마음이 좀 쌓은 HR 디팔맨이나 다른 디팔맨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좋게 끝났습니다 사회가 좋게 좋은 말로 끝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돈을 받고 떠나는 거 말고 다른 옵션도 하나 더 있어 2주만 더 일하면 그때도 돈을 주고 보낼 수 있어 제가 너무나 많이 웃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랬어요 그것도 좋은 제안이지만 그냥 오늘 그냥 돈을 받고 그만둘게 저는 2주를 더 고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시를 정말 줬는데요 금요일 날 수시로 끝냈습니다 어제 목사님과 미팅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야 감옥에서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와요 근데 갑자기 나가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목사님한테 아 이게 떠나는 게 맞는 거예요 마음이 찔렸어요 이게 잘 풀렸지만 이게 괜찮은 거 내가 자유입니까 라고 목사님한테 말했어요 너는 자유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제가 이걸 상기하면서 몇 년 동안 일한 것을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다시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얼마나 어려워도 얼마나 길게 가야 돼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하시네요 그렇게 따라가면서 주님이 중간중간에 이걸 해라 저거 해라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기회가 섬기는 기회가 좋아졌을 때 그리고 내가 악한 영이 드러났을 때 그걸 죽여야 되는데요 꼭 해야 됩니다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면 안 그러면 빙빙 돌아요 똑같은 곳만 제가 말하는 것은 그냥 가볍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가볍지 않습니다 정말 중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한테 무섭게 오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 것이다라는 것을 찾으러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오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란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떠나지 못해요 그런데 더 슬픈 것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냥 나는 내 인생은 이런가 보다 라고 그냥 끝내고 말아요 더 좋은 환경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요 뒤돌아서 보면요 이 조언을 다 순정하고 그 다음에 마음 상하고 화나는 것을 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어요 목사님께서 말합니다 마음 상하는 일 화나는 일은 안 올 수가 없다 하나님이요 그것을 허락하는 이유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내 시험이 오면요 목사님이 참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나를 너무 화나게 해 이 악한 영이 내 안에서 막 드러나는 것 같아 그렇다면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런 것 악한 영이 드러나게 한 것에 감사합니다 이제는요 그 악한 영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을 죽이면 됩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드러나서 나중에 이제 이것을 죽여라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상황도 만들지 않고 그냥 악한 영은 있는 대로 놔둘 거야 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상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악한 영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죽여서 여러분이 더 좋아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안에서도 그 끝까지 견디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대화입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일을 만약에 이루셨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목표를 이걸 달성했을 때 그 마음을 아시죠 그 기쁘잖아요 제가 제가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뭔가를 끝냈다 온전하게 끝냈다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본을 먼저 보여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다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일어난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주신 조언에도 감사하지만 내가 마음 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자체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한테 기회로 왔기 때문입니다 Amen Amen Alright We'll have Deacon Christian close it out with a prayer Alright Just go ahead Are you gonna translate? Simple Okay Dear Lord We're so grateful for your mercy and grace in giving us many chances and no matter how high you take us like King David you took him so high that we always remember where we came from always make the right choices like King David like King Josiah King Joash they followed you wholeheartedly and completely and because of that you blessed them abundantly for your sake because you love us and we thank you for these hard times because without a foundation we're gonna collapse and we love you very much and we just ask that you continue to bless our church bless the pastors bless Pastor Kim and every member in here that we would all become mature in Christ Jesus name Amen Amen Alright let's give the Lord a hand Amen Am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